아 드레드너트랑 레모네이드요? 와 졸라... 야 이거 게으름네 이거 와... 이거 이거 퍼펙트 치는거 이상한데 좀 이거 이거 맥스콤보 치긴 좀 어렵다 그 아까 그 3번이랑 4번으로 트레일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게 그 리듬게임 승용자가 아니면은 되게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렇게 그런 박자로 트레일을 넣는거 그래 연탄이 계속 나오고 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아니 그 뭐야 24비트랑 32비트랑 섞여있는데요? 트레일이? 24랑 32가 섞여있는데? 처음 거는 24비트고 뒤에 게 32비트 트레일이에요 어 그래 이거 여긴 개인차 이 부분은 개인차야 빠라바라바라바랍 아이스 어려운거 한번에 끝내는게 너무 기분좋아 이러면 또 안해도 되잖아 와... 이러면 또 안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얻어 걸리면은 와... 트레일 미쳤네 중간에 하하하하하하 트레일 미쳤는데 이거? 어 이거 6바튼 6바튼 6바튼이에요 어? 나 1등이야 대박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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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